오늘 몇가지, 첫번째는 우리 강릉이라는 도시, 두번째는 학교, 세번째는 언어로 또 다른 것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강릉 하나 chicos, 세번째는 거고, 한번의 교육, 시즌은 또 다른 것들들입니다. 내일 모레부터 볼만. 평창. 잘했습니다. 윈트 올림픽 선수들이 간다는 거 혹시 알겠어요? 우리 한국 신문을 가져왔는데 한국 신문 일본을 보니까 키리 기수탐 도시장으로 다시 출발 이름이 스키 플레이어 극룡이라는 곳이 빙상장이 있어서 피규어 스케이팅, 스피드 스케이팅, 알타킹, 그리고 피규어 경기가 열릴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키키스탄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죠 야 키키스탄 여기 이게 한국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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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릉 한국은 새곳이 바다로 둘러싸야죠 아 강릉이 바다로 둘러싸야죠 강릉이 바다로 둘러싸야죠 좀 더 확장사실을 보지려면 서울이 여기 강릉을 가게 되면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서울에 와서 여기서부터 강까지 케이스틱스라는 고속 열차를 타고 다닙니다 경기장 여기가 아이사키 아이사키 경기장 아이사키 아이사키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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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사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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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 트레이 passage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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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